요즘 살기가 힘들긴 한가 봅니다. 14일 경제가 팍살나서 힘든데 이런 파렴치한 뱀인거지도 있네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글쓴이에 따르면 이날 밤 9시 30분쯤 배달의 민족을 통해 4만원 정도 되는 주문이 들어왔고 고객 요청 사항으로 벨을 누르고 문 앞에 놔두세요가 적혀있었다고 하였습니다. 배달 기사는 고객 요청에 따라 배달지에 도착한 뒤 벨을 누르고 기척이 없어 두세 번 정도 더 누른 뒤 문자까지 남기고 배달 장소를 떠났다고 말하였는데요. 하지만 배달 완료 이후 배달의 민족 고객관리센터 CS를 통해 벨 소리를 못 들었고 초밥이 15분 정도 방치돼 식어서 먹지 못하겠으니 환불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하였습니다. 이에 글쓴이는 어이없었지만 카드 취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느낌이 싸해 음식을 돌려받을 테니 드시지 말고 문 앞에 놔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. 이후 돌려받은 초밥 상태를 확인하니 저 상태였다고 하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일회용 그릇 안에 담겨있는 초밥 위에는 회만 건져 먹어 흰 밥만 남아있었고 우동과 메밀도 몇 번 떠먹은 것처럼 양이 확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. 글쓴이는 다음날 아침 고객이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를 보냈는데 어이없는 탑이 왔다며 밥 위에 회 몇 점 먹었는데 너무 한 거 아니냐고 말하였다고 합니다. 이게 치킨 시켜 먹고 뼈만 남기고 환불 요청하는 거랑 무슨 차이냐며 다 먹고 진상짓 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하였습니다. 이를 본 누리꾼들은 참 이딴 걸 상식적인 대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다. 식당 가서 저렇게 먹고 돈 못 낸다고 하면 경찰이라도 부르면 되는데 배민이 거지 같은 건 경찰 못 부르냐? 저건 돈 안 낸다는 거와 똑같자녀. 특정 주소지, 전화번호 블랙리스트 만들고 업자끼리 공유해야 함. 영원히 배달 못 해먹게 만들어야 됨. 보통 저렇게 하면 회송 배달비도 추가되니 회수 조치 안하고 음식은 자체 폐기하라는 거 몇 번 있었으니 저런 듯 초밥에 밥도 먹어놓고 회수한다니 집밥으로 모양 만든 거 아닌가 몰라 상습범 같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하지만 악성 컴플레인 일명 배민 거 지을 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게 안타까운데요. 이런 문제 때문에 배민 거 지 대처하는 방법까지 자영업자들 사이에 공유되기도 한다고 합니다. 오직س mel IF meters 세제한 방법과 ο 阻dz